여기서만 볼 수 있습니다. 160kg짜리 참치 해체 쇼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구독! 좋아요! 눌러주세요! 이제 머리를 잘라보도록 할게요. 하나 둘 셋! 참치 머리 대박! 엄청 커요. 제 얼굴보다 더 크죠? 확실히 제 얼굴이 작아 보입니다. 엄청 단단해서 잘 안 잘려요! 이 선을 따라서 조금씩 잡으시고 뒤쪽이 대 Infiniti 와 이 선이 정교하게 진짜로